남아있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신경예비능, 인지예비능을 증진하는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천자만보입니다. 천자만보는요. 하루에 천자를 쓰고 만보를 걷자는 뜻입니다. 뇌의 능력을 높여준다는 천자만보. 천자만보는 어떻게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까요? 손으로는 천자를 쓰고 발로는 만보를 걷는 천자만보로 온몸을 쓰게 되면 우선 뇌혈류가 증가해 뇌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되고 혈관이 깨끗하고 튼튼해집니다. 또한 해마에서 신경성장인자와 뇌유래 신경성장인자와 같은 단백질의 생산을 증가시켜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뇌혈류 증가와 신경세포 보호인자의 분비는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만성염증은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해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염증 감소는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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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